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의 강민웅입니다. 자, 구평이 이제 끝났어요. 구평이 종료된 후에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이제 수능까지는 70일 조금 넘게 남아있습니다. 남은 70일 동안 너희들이 물리라는 과목을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럼 특란도 특강 60일 활용법이라고 지금 제목은 떠 있네요. 특특이 특란도 특강을 말하는데 이 구평을 여러분들이 보신 후에 구평의 난이도가 유평보다는 높잖아요. 높았잖아. 그렇죠? 작년 수능과 유사하다. 이렇게 느꼈을 것 같은데 느낀 바가 좀 있을 것 같아. 이 구평이 종료된 다음에 학생들에 따라서는 이 뭐 좀 탄탄한 1등급 학생들의 어떤 두께감을 좀 느낄 수 있었을 것 같고 난이도에 비해서 커트라인이 약간 높게 나오는 것을 느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느꼈을 것 같고 그리고 킬러 부분이나 준킬러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느낀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못 봐가지고 기분이 나쁜 친구들도 있겠죠. 그렇죠?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구평이 난이도가 높아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불안감이 좀 생겨요. 그래서 이 수능까지 남은 기간 또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좀 고민이 좀 깊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무슨 이 비현실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좀 시간을 낭비하게 되거나 또는 불안감을 좀 가중시키지 않고 현실적인 학습 방향을 좀 제시를 하기 위해서 캐스트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이게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캐스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은 기간 동안에 단기적으로 학습 효율을 높여서 점수를 향상시키는 것은 최상위 학생들한테는 사실 해당되지가 않죠. 그래서 이 캐스트의 대상도 좀 얘기를 하면서 학습법도 제 컨텐츠를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강민훈 컨텐츠가 좋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게 나에게 맞는가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대상도 정확하게 좀 한정을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작년 같은 경우는 내가 30일 활용법 30일 동안 이 특강도 모의고사 모의고사 활용법을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 좀 짧은 기간 동안에 하는 방식이어서 올해는 조금 보완을 해서 60일 정도로 잡아서 공부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제 엔제 컨텐츠와 모의고사 컨텐츠 즉 예상문제 문풀 컨텐츠죠. 문풀 컨텐츠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소개를 좀 하면요. 자 특강도 특강이라는 킬러 특강 책이 있죠. 이것도 엔제야. 그쵸? 킬러들 위주로 준킬러와 킬러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책이고요. 그리고 전범위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실전 300이라는 엔제죠. 그쵸? 이 둘의 차이는 이게 전범위냐 아니냐라는 것과 그리고 유형을 분석해서 유형 분석을 보냐 아니면 유형 없이 그냥 일반적인 엔제 형태로 되어 있는가 이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교재로 따지면 실전 300이라는 것이 전범위로 되어 있는 엔제고요. 얘는 킬러 위주로 유형을 분석하면서 실력을 향상시키는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가 시즌1, 시즌2 그리고 파이널 특강도 모의고사가 있죠. 그쵸? 그래서 특강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시즌1이 6회, 시즌2가 10회 그리고 파이널이 곧 나옵니다. 추석이 끝난 후에 이제 9월 말 정도, 9월 말 정도의 파이널이 나오게 되는데요. 10회로 되어 있습니다. 합쳐서 26회의 특강도 모의고사가 준비가 되어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무료 강좌로 오픈되어 있는 체험판도 한 회가 포함되어서 전체 27회의 특강도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는 것은 이제 이 킬러 플러스 엔제와 실모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60일을 한 절반 정도로 나눠서 30일, 30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정확하게 대상을 좀 규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 대상으로 따지면 올해는 말이야 이과 비중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래서 과학탐구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간 투자를 또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야. 고3 같은 경우도 1학기 때는 시간 투자를 못했겠지만 이제 학교에 가면서, 학교에 가서 자습 시간이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됐다라는 것을 느꼈죠. 그렇죠? 그래서 과학탐구 비중을 높여야 돼. 정시로 가면 말할 것도 없고요. 정시로 가서 뭐 주요 대학들을 보시면 거의 뭐 수학과 맞먹거나 수학의 거의 뭐 80에서 90% 수준까지 중요도가 높은 학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학탐구에 상당히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야. 이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 일단 대상부터 먼저 설명을 좀 해볼게요. 대상. 대상은 지금 최상위권들을 위해서 이 캐스트를 찍은 것이 아닙니다. 1등급을 이미 확보한 친구들은 그동안 자리에 왔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명쾌하게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그 방식대로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 캐스트는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위해 준비했어. 일단 9평으로 따진다면 9평에서 40점이 안 나온 친구들 있죠? 40점 미만. 40점 미만이면 대부분 3등급 이하 또는 턱걸이 2등급이죠? 그렇죠? 턱걸이 2등급. 턱걸이 2등급과 그리고 그 이하들, 이하 학생들. 그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를 한 거예요. 알겠죠? 예, 40점 미만인 학생들. 그리고 또 하나는 자, 과탐 학습 시간이 많아야 단기적으로 너희들이 1등급을 향해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90점 미만. 그리고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주당 학습 시간이, 주당 물리 학습을 적어도 10시간 이상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마련한 캐스트야. 알겠죠? 예, 10시간도 못하면 안 돼요. 그러면 뭐 어떤 방식으로 아, 공부 적게 하고 1등급 받고 싶다? 그동안 안 했지만 그동안 안 했지만 공부를 적게 하고 1등급 받고 싶다. 도둑놈 아니야. 예, 그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주당 물리 학습이 최소 10시간 이상. 많으면 20시간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과목이 됐잖아요. 과탐한 과목이. 그리고 그만큼 투자할 수 있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맞잖아요? 예, 고정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리고 제 컨텐츠를 풀커리로 따라오고 있는 친구들은 사실 이미 다 푼 책들이 막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복습을 어떤 방식으로 할까? 그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캐스트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예, 회독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대상은 이렇게 되고요. 자, 일단 개요를 좀 말씀드리면요. 이게 30일.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추석을 포함시키면 이제 70일 정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60일로 잡은 거는 좀 완충기간이 끝에 한 10일 정도 남겨둔 거예요. 알겠죠? 예, 70일 중에 한 60일 정도.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0일과 30일을 좀 나눠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30일과 30일을 나눌 건데요. 기본적으로도 여러분들의 지금 전체 개념이 안 돼 있는데 지금 1등급을 막기 위해서 막 공부하는 친구들은 없잖아요. 개념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일단 보시면 이 6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효율적으로 약점을 보완하는데 이제 강민훈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야. 효율적인 약점 보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지. 약점 보완과 그리고 실전 연습을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실전 연습. 그걸 이제 잘 봐봐. 9평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모의고사의 체질, 점수의 체질을 좀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약점이 어떤 부분인지 잘 알아야 돼. 그래서 뉴턴역학에서 많이 틀리는지 아니면 전기에서 많이 틀리는지 또는 자기에서 구멍이 나 있는지 특상이 잘 안 되는지 열역학이 잘 안 되는지 또는 완전 비역학 부분이 잘 안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체질을 좀 분석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할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걸 책으로 한번 설명을 해 줄게요. 초반 30일 동안에는 특난도 특강이라는 책을 활용을 해서 공부해 주기를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특난도 특강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이 특난도 특강이라는 책은 킬러, 준킬러와 킬러를 대비하기 위한 책이죠. 준킬러와 킬러를 대비할 때 여러분들이 막 잘 실력도 없는데 다양한 풀이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입을 시켜가지고 무엇을 써야 될지 잘 모르겠는 이런 상황들이 가끔 발생하잖아요. 원래 다양한 풀이법을 하는 건 원래 좋은 거야. 좋은 건데 아니, 세 개를 알려줄 수 있으면 그 중에 하나도 잘 못하고 있는데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 특난도 특강 같은 경우는 언제나 너희들이 시간이 약간 걸리더라도 원칙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스킬들을 여러분들에게 전술을 하고 그걸 훈련시키는 게 이 특난도 특강이라는 책입니다. 자기만의 무기를 가진 다음에는 다양한 풀이가 필요하죠. 필요해 진짜. 다양한 풀이. 왜냐하면 수능장에서 스킬들이 모두 생각나는 게 아니거든. 스킬이 생각나는 것은 스킬로 풀고 나머지는 어떻게든 풀어내야 되거든. 막 생각나는 걸로 풀어야 되거든. 그러기 때문에 그때는 다양한 풀이가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문풀 원칙을 일단 확립을 하자는 거죠. 각각 내가 풀어낼 수 있는 무기를 갖자. 이런 것들이에요. 알겠죠? 무조건 어떻게 항상 좋은 효율적인 풀이법을 그때그때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나요. 3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렇죠? 자기만의 무기를 확보하는 그런 강자인데 여기에 들어있는 게 일단 역학이 들어있죠. 역학과 에너지라고. 에너지가 특히 분리되어 있는 거 아시죠? 역학과 에너지. 교과서도 역학과 에너지가 1단원이야. 실이 끊어진다거나 특히 이번 시험에 너희들이 역학 파트에서 무엇이 잘 안 됐어요? 실이 끊어지는 문제. 특히 빗면이 다시 전진 배치됐죠? 동일 빗면 위에 두 물체 이런 거. 그래서 빗면 이런 것들. 이 실이 끊어지거나 빗면이거나 또는 충돌 문제라든가 또는 빗면에서 실이 끊어지는. 빗면이 양. 내가 실이 끊어지는 거랑 빗면이 중요하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빗면에서 두 물체도 나왔고 그치? 실이 끊어지지 않는 빗면 문제가 나왔고 20번에는 실이 끊어지는 빗면 문제에다가 1에너지 정리까지 에너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쪽에 대단히 많이 연습을 할 수 있게 특난도 특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친구들이 게시판에 글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네, 특난도 특강이. 조금 특난도 특강이 좀 재조명되는 게 아닌가. 물론 뭐 그전에도 이렇게 선호하시던 분들이 있었는데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느낀 친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특수상대성이론. 특상은 진짜 이번 시험이 낯설게 느낀 사람도 있겠지만 뭐 특난도 특강에서 나온 것처럼 느낀 사람도 많을 거예요. 여튼 특상 그리고 연력학, 연력학. 표그래프 효율 문제 나온다고 했었고 내가 내부에너지 변화량표가 아직 안 나왔으니 그게 나올 거라고 했는데 그게 나왔죠. 그렇죠? 이제는 무엇이 또 안 나온 것이 나올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나오는 건 항상 열심히 하고 나오지 않고 있지만 나올 수 있는 것을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의 만점 전략이죠. 최상위 학생들로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요. 그래서 연력학, 표그래프 효율 문제가 나온다고 했고 표그래프 효율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기력과 자기장. 전기력. 이번에 19번 문제로 출제가 되었죠. 그렇죠? 보기 구조를 좀 영리하게 바꿔놓으셔서 정답률이 좀 높았지만 실제로 니은을 확인하기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준킬러 정도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다. 자기장도 마찬가지고요. 자기장이나 전기력은 작년 수능이 더 어려웠습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그럼 잘 봐봐. 이게 특란도 특강의 전체 주제란 말이야. 그러면 30일 동안 이걸 전체를 다 풀려면 상당히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다 풀라는 얘기가 아니고 효율적인 약점을 보완한다고 했잖아요. 효율적으로. 효율적인 약점 보완. 여러분들이 9평 시험지랑 6평 시험지를 펼쳐놓고 틀린 것들을 체크하고 내가 잘 몰랐던 것들을 보시고 특란도 특강 책을 펴. 그리고 내가 어떤 주제를 틀렸는가. 그걸 선별적으로 학습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선별적으로. 내가 특상을 둘 다 틀린 것 같아. 그러면 이 특상 부분을 보완하셔야 되고 하나를 맞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걸 찍어서 맞았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특상 부분을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 특산도 특강은 케이스 문제하고 실전 복습 문제로 나눠집니다. 자, 케이스 문제 위주로 공부합니다. 케이스 위주로 공부하세요. 또는 뒤에가 실전 복습이 있는데 실전 복습 문제가 기출 문제와 예상 문제로 구성이 돼 있는데 자, 지금은 수능이 70일밖에 안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기출 문제를 풀지 않습니다. 이게 기출 문제를 풀지 않고 실전 복습 문제까지 하고 싶다면 예상 문제 위주로 풀어주시면 돼요. 자신이 약한 부분에 기출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활용을 했으면 좋은 거고 개념을 확인하거나 개념을 확립할 때 쓰는 거고요. 지금 수능이 이렇게 임박했을 때는 예상 위주로 푸는 게 항상 효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 위주로 학습을 해주시고 예상 문제, 예상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고 케이스는 반드시 강의를 수강하는 방식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약한 부분은 누군가 말하는 것을 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너희들이 그런 것들이 수능장에서 귓가에 이렇게 나의 목소리가 울리면 생각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웃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잖아요. 강핀능이 계속 얘기했던 게 시험장에서 떠올랐다 이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주제들 이게 지금 사실 다 준킬러, 킬러 주제지 않습니까? 거기서 내가 틀린 부분들을 선택을 해서 그 부분들을 풀고 강의를 수강하고 케이스는 반드시 강의를 수강을 해주세요. 알겠죠? 스킬들을 너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해설집을 보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 복귀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딱 선택해서 30일 동안 공부를 해주셔야 돼. 알겠지? 물론 더 빨리 할 수 있으면 좋아요. 저는 30, 반 정도로 나눈 건데 이게 많은 사람들은 한 30일쯤 걸리는데 많지 않으면 30일이 안 걸리세요. 알겠죠? 그 약점이 다 약점인 친구도 있지만 아닌 친구도 있잖아요. 난 이것만 하면 돼요. 전기력과 연력학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일주일만 해도 가능한 게 또 특강, 특강의 여러분들의 이 방식의 특징이 되겠죠. 왜냐하면 연력, 역학과 에너지는 난 안 틀려요 이제. 선생님 수업 들었더니 잘 안 틀린다. 그리고 공부를 했던 친구들도 그 부분들을 다시 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초반에 30일은 약간 유동적일 수 있겠죠. 자신의 약점에 따라서. 2등급 엔트리도 있겠지만 4등급인 친구도 있을 수 있잖아. 그렇지? 레트나노 특강은 전체를 다 풀려고 하지 마. 필요한 부분만 딱 집중적으로 들어. 대신 이제 역학 파트는 약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려. 이런 친구들은 30일을 풀로 써야 될 수도 있어요. 역학 전체가 안 돼요. 안타깝긴 하지만 당연히 그 부분들을 맞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30일을 보내주고 뒷부분 10월이 되겠죠. 그쵸? 10월 정도 될 텐데 이 뒷부분 30일 동안 30일 동안에는 너희들이 이걸 이제 수행을 했잖아. 이제 실전 300을 활용을 하셔야 돼요. 실전 300과 실전 300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실전 300 이랑 특강도 모의고사를 활용을 하는 거야. 실전 300이라는 책과 이건 전범입니다. 전범이 전범이 이렇게 실전 300과 그리고 특강도 모의고사 특강도 모의고사 특강도 모의고사 특강도 모의고사가 이제 파이널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자 실전 300도 이건 전범이에요. 전범이 실전 300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역학이 있고 에너지가 있습니다. 여기 에너지 에너지가 있고 특상이 있고 이렇게 좀 나누라고 알겠죠? 중요 주제들을 나누란 말이야. 연력학이 있단 말이지. 그치? 그리고 전기력과 자기장이 있습니다. 전기력 자기장 자 이렇게 하고 여기 플러스 파동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 파동이 일반적으로 비역학이라고 하는 거에 대표적인 친구 아닙니까? 그쵸? 이 파동이라는 것이 맞죠? 이 파동 여기는 다 난이도가 중하쯤 돼요. 중하 난이도로 나옵니다. 알겠죠? 자 실전 300이 이렇게 돼 있고 자 특강도 모의고사가 이제 시즌 1과 시즌 2 시즌 3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강도 모의고사는 시즌 1이 6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시즌 2가 10회로 구성이 되어 있죠? 10회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시즌 3가 파이널입니다. 자 파이널이 10회로 구성이 돼서 전체 26회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플러스 알파로 체험판이 한 판 있습니다. 체험판은 무료로 오픈되어 있어요. PDF 파일로 보셔서 1회가 있죠. 그쵸? 자 그럼 봐봐 특강도 특강으로 너희들의 어떤 약점들을 찾아서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판단을 좀 해야 돼. 남은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30일 또는 40일 이렇게 남아있을 수 있단 말이야. 남은 시간 동안에 이제 실전 N제 전범위 N제와 그리고 모의고사를 활용을 해서 남은 기간들을 보내셔야 돼. 알겠죠? 보내셔야 되는데 실전 300도 마찬가지야. 이거를 다 풀려고 하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그러지 말고 자 이때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보완을 했지. 보완을 했을 때 자신감이 붙을 수 있고 붙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쵸? 네. 그 자신감이 좀 없는 부분들 있잖아요. 없는 부분들을 마찬가지로 선별적으로 공부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선별적으로. 예를 들면 나는 특상을 했는데 특상을 더 좀 완벽하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특상을 선택을 해서 그 부분들을 N제 형태로 풀어나가는 것이고 난 자기장이 좀 약해. 실전 300에도 자기장 준킬러 이상의 문제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 나는 비역학 부분이 정말 약해. 그런 파동 부분. 이렇게 선별적으로 선택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전 300은 이 녀석이 케이스와 실전 복습으로 되어 있다면 실전 300이라는 책은 심층 분석 문제랑 셀프 분석 문제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 300은 심층 분석 문제와 셀프 분석 문제로 구성이 돼요. 근데 둘 다 예상 문제입니다. 둘 다 예상 문제거든. 여기서는 기출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심층은 가능하면 강의를 수강을 하시고 내 약한 부분을 선택해서 강의를 수강하시고 셀프는 선별적으로 강의를 수강하시면 돼요. 나에게 내가 필요한 것들. 심층 문제가 많지 않습니다. 300개 중에 한 80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약한 부분들은 그 중에서 니들이 약한 것만 본다면 당연히 80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개들을 공부하면서 심층 분석 문제를 할 때 필요한 개념들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들으시면서 셀프 분석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전체를 다 푸는 게 당연히 좋지. 시간이 있으면.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효율적인 방식 약점을 찾아서 효과적으로 보완하면서 문표를 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돼요. 특히 파동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중요도를 잊지 말고 파동 문제가 다섯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알겠죠? 기본 문항인데 거기서 날라가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알겠죠? 구평이 연필 꺾이는 문제 그거 정답률이 지금 39%가 지금 말이 되냐? 그런 것들 파동에 대한 중요도를 좀 깨닫고 이 부분들은 꼭 잘 해주셔야 돼요. 이건 특특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파동 파트는 실전 300으로 잘 보완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특단도 모의고사를 병행하시는 거예요. 얘를 하면서 얘를 좀 병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정해 너희들이 남은 기간이 만일 30일이 진짜 딱 남았다. 사실 30일이면 뒤에 완충기간까지 남은 10일까지 한 40일 전쯤 일 거예요. 그랬을 때 모의고사들을 27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좀 해봐. 그래서 일단 1일 1모를 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 그동안 너무 1학기 때 공부를 안 해가지고 상반기 때 거의 뭐 공부를 안 해가지고 어떻게든 모의고사들을 가지고 내가 좀 빠르게 빠르게 각각의 주제들 나올 수 있는 주제들을 흡수해야 한다. 이런 친구들은 1일 1모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 나는 모의고사들은 그래도 좀 풀어왔어. 풀어왔기 때문에 1일 1모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이틀에 하나 3일에 하나 이런 식으로 각자 호흡을 정하면 되는데 자, 추천드리는 방식은 말이야 이런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이 시즌 1 있잖아요. 이 시즌 1을 활용할 때 체험판과 시즌 1을 활용할 때 이 녀석을 그냥 NJ처럼 풀고 강의를 수강하는 방식을 추천을 드려요. 1회가 특히 특란도 모의고사는 1회 부분이 좀 어렵게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예상되는 주제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쪽에 넣고 그런 것들을 반복 훈련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즌 1을 제대로 공부한 애들은 또 시즌 2가 약간 좀 쉽다고 느끼는 친구들이 있어. 시즌 1에서 그런 예상하는 것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너희들의 실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훈련시키는 형태를 취한단 말이에요. 물론 새로운 유형도 같이 들어갑니다만 그래서 수능에서 나오게 되면 반드시 맞출 수 있게 이 문제들이 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제작이 되고요. 그래서 이 시즌 1은 NJ처럼 풀기를 추천드립니다. NJ. 테스트를 하지 말라고. 테스트하지 말고 공부했던 친구들 풀어본 친구들 다시 한번 NJ로 풀어봐. 알겠지? NJ로 다시 한번 풀어보란 말이야. NJ로 다시 풀면서 얘는 강의를 수강하면서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강의를 수강하면서 아 내가 문풀을 보면서 개념 공부도 할 수 있구나. 왜냐하면 전범위 문제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무조건 전범위잖아요. 회다. 회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야. 학습을 하는 거지. 개념도 다시 한번 보시면서 너희들이 시간이 막 부족하고 이런 거는 모의고사를 회차가 많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야. 실전모의고사를 많이 실시 안 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고요. 시험을 많이 못 봐서 시간이 부족하다? 그럼 시험방 계속 보고 있으면 점수가 계속 올라오고 시간 남아 돌아야 되잖아요. 너희가 100회를 해봐.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한 문제 한 문제를 풀 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력이 약한데 빨리 풀려고 한다고 빨리 풀어줘요. 그게 시험 많이 본다고 됩니까? 그런 건 한 5회 정도만 해보면 그냥 시험에 대한 감을 잡기 때문에 거기서 더 이상 시간이 단축되지 않습니다. 단축시키려면 한 문제 한 문제를 완벽하게 머릿속에 알고리즘이 빨리빨리 돌아가가지고 생각의 속도가 빨라져야 돼요. 그게 뭐 시험만 많이 본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회차에 너희들이 목 매달지 말고 공부하는데 한 회를 풀고 공부하고 실력을 향상시키고 그런 데 신경을 쓰여야 돼요. 그래서 이 시즌 1 같은 경우는 6회밖에 안 되잖아요. 6회이기 때문에 N제로 강의를 수강하고 공부를 해달라고 알겠지? 그래서 1회에서는 특히 개념 설명을 내가 많이 하거든. 2, 3회에서는 잘 안 해. 알지? 스킬만 얘기할게.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래서 1회를 좀 보면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공부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리고 시즌 2랑 파이널이 나오게 되면 여기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30분을 정해놓고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하고 당연히 채점을 하겠죠. 채점을 하고 채점을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학습 공부를 해야 돼. 후속 조치를 해야 된다고 틀린 것들 틀린 것들 또는 내가 약한 것들을 공부, 학습을 한다. 학습을 해서 내 실력을 향상시킨다. 라는 것으로 한회한이 차분히 풀고 공부하고 풀고 공부하고 풀고 공부를 안 했으면 그 다음 걸 풀지 마세요. 풀고 공부를 하라고. 그 문제들이 나온다면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해달라고요. 알겠지? 얘들은 일단 강의를 수강할 때는 일단 주요 문항 위주로 수강을 하세요. 전체를 다 하셔도 상관없어요. 시간만 있으면 다 보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주요 문항들을 수강하라고요. 효율적인 걸 위해서 주요 문항을 수강한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이 시즌 2랑 파이널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 30일 좀 남았을 때 최종 점검이라고 해서 우리 컨텐츠들 중에 또는 이번에 9평이나 6평에서 정말 필수적인 것들 문제들 정리해서 한번 책으로 소개를 할 거야. 그때는 선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비타민 교재 이런 데서 판매를 할 테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 보는 훈련이 너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일단 욕심을 부리게 돼 있어. 시험의 기술이라고 잠깐 마지막으로 얘기할까요? 결론 하나는 먼저 얘기할게. 실력보다 빨리 풀지 않는다. 실력이 정해져 있을 거야. 알겠죠? 실력보다 빠르게 풀지 않는다. 이거 안 돼요. 알겠죠? 실력보다 빠르게. 니들이 실수 막 나오고 이러는 거 있었지. 9평에 실수 많이 나온 사람들 있지. 9평에 막 전부 전체적으로 실수가 많다고 이런 애들이 있는데 자기가 잘 보고 싶은 건 아는데 3등급인데 다 풀어서 맞아야겠다. 다 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시간이 앞쪽에서 계속 부족하잖아. 3등급, 4등급인 친구는 1, 2페이지에 시간이 단축이 좀 안 된단 말이야. 한 문제 한 문제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러니까 아 난 1등급을 맞으려면 다 풀어야 돼? 그러니까 3페이지, 4페이지에 꼭 들어가야 돼?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빨리 풀어야겠지? 근데 실력이 안 되는데 빨리 풀게 되지? 그럼 어떻게 돼? 다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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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 뒤에는 시간이 있어도 못 풀어. 실력이 없는데 어떻게 4페이지를 풀어? 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기술 자체가 없어. 왜?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무슨 뜻이야?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고. 욕심은 금물이라고요. 왜 욕심을 부려? 왜 3등급이 1등급처럼 4등급이 2등급처럼 풀려고 해? 욕심을 버리고 자신의 페이스대로 푸셔야 돼요. 특히 실전에 갔을 때 평소보다 빨리 풀면 안 돼. 실전에 잘 봐야 되니까 평소보다 빨리 푼다. 망하는 지름길이야. 평소처럼 푸는 거예요. 잔소리하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험 한두 번 치르는 게 아니잖아요. 애들을 시험 보는 걸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현장에 수업할 때 학생들의 오답률이나 학생들의 성적 향상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 한단 말이에요. 계속 평균 뽑고 계속 오답률 확인한단 말이야 저는.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답률 베스트가 뭐다. 이거 이런 것들 너희들이 틀린다. 1페이지에서 이런 걸 틀릴 수 있다. 이런 것들 계속 얘기해 주잖아. 너희들이 점수가 왜 떨어졌는지 계속 상담하고요. 대부분 실수가 많은 거는 실력보다 욕심을 부려서 그래. 욕심은 금물이다. 알겠지? 그래서 내가 그 모의고사 할 때마다 늘 얘기하는 게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방식으로 풀라고 하잖아. 초반 15분 동안에는 내가 내 페이스대로 한 번 읽고 풀 수 있는 거 한 번 읽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쭉 풀고 두 번 읽어야 되면 바로바로 넘어가셔야 돼요. 욕심 부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 기억, 니은 풀었는데 디근만 풀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풀리니까 잡고 있는다. 초반 15분에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바로 체크하고 넘어가시고 체크하고 넘어가서 뒤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먼저 풀어주셔야 돼요. 욕심을 내면 안 된다고요. 문제에서도 시간이 이거 조금만 더 들어가면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잡고 있게 된다니까 문제 다시 읽게 되고 그럼 마음은 또 급해지잖아요. 초반부터 그러시면 안 돼요. 뒤에는 그래도 되는데 초반 15분에는 한 번 읽고 풀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쭉 풀고요. 15분이 되면 멈춰. 15분까지만 딱 풀어. 멈춰. 멈춘 다음에 멈춘 다음에 남은 15분 동안 문항수를 세. 꼭 카운팅을 합니다. 카운팅을 안 하시면 안 돼요. 15분이 됐을 때 카운팅을 하십니다. 5분 전에 카운팅해봤자 아무 필요가 없다 그랬어. 필요가 없어. 15분 전에 카운팅을 하셔야 돼. 알겠죠? 한 번 읽고 풀 수 있는 것들을 푼 다음에 15분이 딱 남았어. 카운팅을 한 다음에 이 중에 등급에 무관하게 등급을 막론하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두 5문제만 계획을 하세요. 5개 남아있으면 5개 다 풀면 되고 6개 남아있으면 5개 7개 남아있어도 5개 10개 남아있어도 5개만 푸는 거야. 5문제 10개 남으면 안 된다. 알았어. 5문제를 계획하는 겁니다. 알겠죠? 계획. 아 그래서 평소에 내가 15분이 되면 7문제가 나왔어서 2개 정도 못 풀고 한 5개 풀어서 맨날 2등급이었는데 수능장에 딱 갔어. 똑같이 7개가 남았어. 아 2등급 맞겠구나. 7개를 풀어야겠다? 아닙니다. 5개를 풀어야겠다. 평소처럼. 2개를 틀릴 수도 있겠다. 5개를 확실하게 왔자. 5개를 꼼꼼히 풀자. 걔들을 맞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행운의 여신이 여러분들에게 손짓을 하면 한 문제를 더 풀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플러스 원이야. 5문제 플러스 원이에요. 원. 이거를 너희들이 시간이 확보가 돼서 맞으면 등급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건 운이랑 관계가 있어요. 이게 운이에요. 운을 비따르는 건 이런 거지 찍은 게 다 맞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이게 원이야. 한 문제를 더 풀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그걸 풀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 등급 형상을 기대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한 시험의 기술을 좀 가볍게 얘기했는데 꼭 이런 식으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좋아. 자, 실제로는 70일 이상 남았지만 60일 활용법을 좀 얘기를 좀 해봤어. 그래서 과탐의 비중이나 중요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습 시간을 많이 높이고 학습 시간을 많이 높이고 정리를 좀 하면 약점을 효율적으로 찾아서 풀 때 이제 제 컨텐츠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하는 캐스트였습니다. 근데 이걸 다 듣고 너희들한테 또 맞는 방식이 있을 거야 그 방식으로 약간씩 좀 조율을 해서 계획을 잘 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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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